가슴 아픈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분들의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랍니다. 실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은 분열과 내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목소리가 사퇴하라 징계하라 이런 것입니다. 왜 이리 싸우는 것입니까? 모두들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싸운다고 당이 살아나고 당 지지도가 높아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런 분열과 갈등이 더 증폭되면 당은 파국으로 치닫고 분당으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두가 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패자가 되는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가 패자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퇴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 당은 다른 당에 비하여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28.2%의 득표율을 얻어본 경험이 있는 검증된 정당입니다.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깨끗함과 미래 상징에서 앞서 있고 유승민 전 대표는 합리적 개혁주의자, 경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경륜과 토용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원로입니다. 여기에 오신환 원내대표, 하태경 의원, 이준석, 김수민, 최이배 최고위원 등 미래형 젊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당원들의 숫자도 38만 명으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년 총선은 기득권 양당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제3지대의 공간이 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힘을 모아 제3지대에서 튼튼한 그릇을 잘 만들면 내년 총선에서 큰 승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왜 튼튼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릇을 깨뜨릴 국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뺄셈 정치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당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손학규 대표님, 유승민 전 대표님께서 하루속히 만나실 것을 당원들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늘 싸우다가도 중요한 순간에서는 협력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했던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리더십이 생각납니다. 지금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제 한 발씩 물러서서 뒤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왕 시작한 싸움이니 이겨야겠다는 집착에서 보상합시다. 우리는 개혁, 화합, 자강의 정신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대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시작한 싸움이니 이겨야 할 것입니다.